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경찰 모드 101편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경찰 형님들 열한 번째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예 GTA 4에도 지금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도 눈이 있고 인도에도 눈이 있고 그거 저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나무에 나뭇잎이 없습니다 예 있는 것도 있는데 예 그건 아마 눈을 아 맞을걸요? 예 눈으로 답답했을거에요 저 뒤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일단은 예 화면이 조금 밝네요 네 흰색이라서 그런지 예 이 차도 흰색인데 예 더러워서 예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예 어쨌든 예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예 Ford에서 나온 Crown Victoria입니다 예 지금은 단종이 된 차지만 예 아직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은 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차로 말이죠 실제로는 아마 없을거에요 자 이 차 말고 또 포 그 Ford에서 나온 그 Taurus인가 예 그 차가 아 그 차로 지금 교체가 되고 있는데요 뭐 물론 다치 아 다치에서 나온 차도 있지만 응? 예 그 차가 이 크라운 빅토리아보다 연료가 한 30% 정도 덜 먹고 그 다음에 성능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 그니까 그것만 봐도 크라운 빅토리아가 아 그니까 크라운 빅토리아의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20년이 넘었을걸요? 아마도? 이 크라운 빅을 이용한 그 역사가 아마 20년이 쯤 될 겁니다 일단 케아나랑 그랬습니다 자 물론 이런 똑같은 차라말고 크라운 빅토리아의 옛날 모델 있잖아요 예 딱 그 차만 봐도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들 나는 우회전하겠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이기 때문에 예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다가도 예 뭐 부르치거나 미끄러지면은 그냥 봐주세요 말하나 순간 이 차라리 왜 역주행인가 그래 엠블러스니까 다행이지 그래 정상길러가세요 오 기네스포 나가? 왜 다 계속 역주행이야 아이고 박았다 자 저희는 계속 이동합시다 아 렉이 좀 있네 이상하다 왜 킬랙이 있지 아이고 야 선이 안보인다 왠지 옛날에 그 뭐냐 하드 트럭을 하는 느낌이 드네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게 트럭을 그니까 유료 맞나? 유료 트럭하고 비슷한 건데 그거의 옛날 버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초등학생때 나왔을걸요 아 나오고도 오래됐을 건데 그때 펜티엄4가 제일 그 높은 cpu중에 하나 이었을때 시대였을겁니다 아마 그때 제가 페인티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컴퓨터가 페인티엄4 어 2.8기가를 찍은걸 알고 습니다 이상하다 싱거코어 일로와 경찰 앞에서 위험하게 그게 들어온거야 지금 응? 저기요 멈추세요 자 불빛을 키면 이렇습니다 불빛의 패턴은 조금씩 바뀌고요 어디가라 멈추라 아 이 시사 폴리스 예 오랜만에 예 그라시아 형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어우 이 형이 안춥나? 뭐 안에 내복이 있겠죠? 흐흐흐흐흐 안녕하세요 썸 맨 아이고 흑형 어 뭐 아 아 렛시 썸 아이디 아 아니네 빗나갔다 땡스 맨 빈센 저 이 맏나 키드? 혹시 명찬종콘에 나오는 그 키든가 죄송합니다 저 aquilo 아 오랜만에 콘 한번 볼까 recoil 여긴 process 띄우! 취소! 알았어, 잠깐만, 아유 왜 이래. 아 이거 켜고요. 좋았어. 불빛 다시 켜고 오케이 좋았어. 아이고! 형님!! 아 잠깐만, 일단 아, 저기 앞에 좀 가서 왜 그렇게 어서 오지? 아이고! 형님, 운전면허증을 야, 면허증이 취소하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차고 차를 몰고 놔도 되나? 자, 나오세요 야, 핸즈 온 더 루프 맨 어, 프리스크 서치가 이 형님 안되는가 돼? 자, 당신을 체포를 했어요 운전면허 취소하는데도 운전은 뭐네? 어? 커스 커스? 뭔 소리야? 니 얼굴이 커스 커스다 아, 얼굴들이 너무 재밌는데? 아이고, 형님! 그 새 차를... 아이고, 씨 예, 어떤 분은 지금 이게 GTA5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건 절대로 GTA4입니다 불이 안 켜져야 됐다 너 지금 겨우... 막말했냐 지금? 어휴, 어휴, 어휴 뭐, 불도저야? 뭐 다 뜯고 나오네 자, 형님 차이점 해주세요 어휴, 저기서 가자 예, 참고로 그... 물론 한국도 있겠지만 예, 타이어가 겨울용 타... 아... 타이어입니다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진짜 한글로 뭐라고 하죠? 여기서는 윈터 타이어라고 하는데 뭐 겨울용 타이어 겨... 뭐 겨울용 타이어 겠죠? 예, 그니깐 온도가 낮아도... 예 아, 그... 아.... 뭐라 그러지? 그니깐 일반 타이어는 예로 że... 다 많이.. 뭐야 호우오오오오오 나,나 마냥ingu안대 어윽 뭔일이어? 칼인데 누가, 그럼 누가 총 쏜거지? 형님 썼는데 fucking 일단 엠블르크 불러드릴게요 어윽 깜짝 놀랐네 아 무슨 계속 러스트 컨택트 위드 EMS팀이야 이게 말이 돼? 요새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이고 이 사람 아 또 아 그냥 가자 몰라 이 사람이 공항 쪽에만 오면 이래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 온도가 마이너스 5도일 때 일반 타이어는 고무가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그 겨울용 타이어는 그 똑같은 온도에서도 딱딱해지지 않고 말랑말랑해집니다 아 말랑말랑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눈에서 조금 덜 미끄러지고요 제가 몇 개 설명했나요? 어쨌든 오우! 제가 대충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예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덜 미끄러지고요 큰형님 같은 경우는 그 경찰 형님들의 삶을 아이고 이사만 예 경찰 형님들의 삶 여러 번째 영상을 보면은 예 차가 어 가속도만 주면은 그니까 RPM이 올라가면은 너무 잘 미끄러져서 운전이 힘드거든요 그니까 큰형님 큰형님 같은 경우는 차도 무겁고 길고 그 다음에 엔진이 이 크라운 비커 그 게임이 안되기 때문에 예 가속도만 주면은 그니까 엑셀만 쉘이 밟으면은 예 잘 미끄러집니다 신심하구나 신구로 받아볼까? 으잉? 됐다 테레블벌 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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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란빅도 엑셀 밟으면 미끄러지네 잘 하지만 큰형님만큼 아인입니다 안 오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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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렸다 아이고 날렸다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경찰이 옆에 있을거 천천히 문자하네 하지만 이미 다 봤어요 자 멈추시오 멈추지 안 멈추겠지 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추격전 어우씨, 미끄럽 더. 쓰이클 났다. 어우 자, 형님들, 다 어디있어. 오다. 온다. 모리와 맨! 어이고, 난리 왔따. 형님들. 쁄 adamies. 좀 보여줘. oto,ze. 정교와대. 자, 앞차서. 나보다 연료를 30% 정도 ingen gas gets. 하고 성능도 넣 integrating.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route d q 야, 운전.. 어후조. 너무 잘 미끄지는데? 야 엑셀.. 오우 씨.. 오우 야 이 미끄럽기 미끄럽기 미끄럽네 미끄러채! 오우 노우! 오우 안다 안다 안다! 오우 씨.. 내리라 이상하다 내 차를 박으면 어떡해 내리라 이 자식아 오 형님 좀 잡아봐 그치 나이스 너 안 내려? 어디서.. 태어난 척이야 음? 어? 어? 이 차 말고 이 차 내리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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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게 아니고 이때 차를 빼자 잠깐만요 졌어 오우 근데 이 차가 솔직히 이거 만든 사람이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불빛이 예.. 아름답습니다 You want to see your.. see your.. lawyer? 아마 변호사라 불러봤자 당신이 불리할걸? 오우 이상하다 또 지낼게요 엠블루스로 왜 와 아까 그렇게 내가 불렀는데 안오더니 씨.. 저기요 안타? 모자란 것이요 아아 이거 참 컴퓨터들 나 밀어줘야 돼? 아 타라 안타노 뭐하노 근데 안타? 아 나 다.. 씨.. 내가 일리 다 해줘야 돼? 아 너너너네 내가 차파해주겠어 어? 아 깜짝아 자아 이동합시다 상황 종료 자 형님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저희도 이동합시다 야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예 예 예 예 참고로 이쪽에 있는 신호들은 예 빨간불이 때 초록불이고 초록불이 때가 빨간불입니다 예 약간 버금인 것 같아요 자 자 일단 사건 하나를 해결했으니깐 소다를 조금 마실게요 목이 말라서 예 참고 예 잠깐만요 제가 어.. 이 그라시아 형님이 음료수에 사는 동안 저도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저 보호사뜩하니라 잠깐만요 오쌰 제시간에 왔다 오쌰 제시간에 왔다 왜케 욕을 많이해 응? 이사람들아 바른말 고음만 했어야지 안타져 안됐다 자아 움직여볼까요 헤헤헤헤헤 뭐야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사람들이 감지르 과음지르는게 신기해 경찰이 무서운가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농담이에요 자아 아이고 잠깐요 GTA4 볼륨이 좀 작나요? 자 일단 한 칸 올릴게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자 이동할게요 헤헗 지금 GTA쪽 시간 몇시지 지금? 새벽 한시네 아이고 운전하면서 핸핸핰핸핸핰 핸드폰보면 안되는데 adding 그러니까 실제로 예오늘 제가 경찰차를 봤나 어느 무슨 차를 봤더라 어 아 크라운비 Democrats 아니었는데 무슨 경찰차였는데 어떻게 아 아 아 크란빈 맞네 예 죄송합니다 예 제 그 학교 근처에서 예 경찰차가 하나 계속 도는거에요 그러고 봤더니 어이삼아 진짜 그 티비 아 티비라기보다는 그 어 어리더라 예 뉴스에 나올 뻔한 것처럼 이렇게 한손에는 예 무전기를 들고 그냥 한손에 핸들을 잡으면서 예 고개를 좌우좌우좌우 계속 하더라구요 이렇게 네 대단해 정말 대단해요 초당 한 고개를 세번 움직인거 같아요 좌우로 좌다다다다 하면서 네 그러면서 아마 누구를 찾고 있었던거 가봐요 아 형님 아 잠깐만 척불이야? 오 이 형님 봐라 뺨은 보이는데 건너가? 뺨은 맞죠? 그리고 이 형님은 이제 척불했네 이삼아 실을 지켜야지 어? 내가 찌른다 위에다가 진짜 저런 형님 진짜 위에 찔러야 돼 음 공무원이 돼서 말이야 어? 시민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자아 그니까 좋은 모습이 뭐냐면 모범 모범 된 자세 또는 예 그런것들 아 모습 예 왜 단어가 생각났을까? 어? 뭐야 이거 야 너 지 야 이거 간도 크네 경찰 앞에서 야 대단하다 요 맨쓰 내가 경찰차인지 몰랐나? 예 가끔씩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How are you doing 맨? 당신 지금 내 경찰차 아 경찰차대 저기 저기 뭐냐 반대쪽 차선 쪽으로 아 저기 맞나? 예 반대쪽 차선 쪽으로 넘어갔어요 자 자 에? 뭐? 야 아우씨 뚜껑 열린다 루저? 일로와 너 내려 경찰한테 지금 아우씨 친절하게 나왔더니 이씨 겟토 오뎀마토 이게 도대체 어느 무슨 뜻일까 괜찮아요 흐흐흫 gt4는 내 세상이요 걱정마세요 자 이차랑 견인해주세요 야 진짜 정말 나이스하게 나왔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자면 안되지 자 이동할게요 자 앞으로 경찰관이 친절하게 하면은 친절하게 해주세요 솔직히 저렇게 하면 안되는데 흐흐흐흐흫 그동안 쌓였던게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가다아 갑시다 아이고 이 겨울이 안추워요? 잠깐만 횡단보도가 빨간불 인데 이 사람이 건너갔네 일로와 일로오세요 저기요 경찰 앞에서 당당하게 무당당하네 일로와 체크 아이디 렛시썸 아이디맨 렛시썸 아이디맨 하휴 이 사람도 진짜 안좋은 단어 쓰시네 그래 그냥 가라 시작은 안좋게 하다가 끝은 마무리는 해피엔딩이네 자 이동합시다 어 저 뭐야 저 희생 뭐지? 감 잡으러 가볼까? 오우시 잠만 운동하 Early 자 히스 då seekers 뭐지? 진짜 어우어우어우어우어우어우어우 퀵이름보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예. 아이고! 저것도 일종의 뺑소니라고 쳐야 되나요? 모르겠네요. 에이 델 맨. 중저 목소리. 어떻게 생기셨나? 노숙자? 음... 의심되구만. 음... 일단은 원래는 그러나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아까 사람을 찾았으니깐. 자, 면허증 보여주세요. 혹시 제발 레시스마이디 해라. 아! 맨날 예상이 빈당하네. 미스터로 웡스. 땡스. 어, 면허증이 있네. 자! 한번 조사해봅시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자, M-E-R-L-I-N-G-E-N-T-R-Y. 아, 많이 걸렸네. 예? 야, 뒤가 화려하구만. 저 사람 왜저래? 어잉? 왜 숨어있어요? 저기요. 주사야? 왜그래. 자, 일단 벌금은 내세요. 예? 일단 사람은 안 다쳤... 안 다쳤으니깐. 예. 아마 원래는 체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잠깐만. 예, 그라시아스. 그 사람 어디갔지? 아, 형님! 그... 끝까지 뛰어가야지. 잡다 말어. 자,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 여기있어요. 무슨일이... 무슨일인가? 응? 응? 응. 실례요. 나와라. 나와라. 어딨어? 어디? 아, 왜 가다 말아 자꾸! 아이... 빼감... 빼감 요청하더니, 이씨. 그냥 끝나버리네. 자, 신고를 한 번 더 받아봅시다. 어, 야! 아일러브 출격점! 여기 근처다. 자, 우회전. 아이고, 렉 봐라. 그린 스댄. 초록색 승용차. 알았어. 아, 이거 리얼리스틱을 하기 위해서 이거... 왼쪽에 미니맵 없어야 된대. 그린 스댄? 아끼다가 이 스크. 오케, 저... 들어간 거 마? 알았어. 돌리자, 자. 신뢰요? 자, 불 잠깐 끄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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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serok galleries... 오리 거시나? 그릇! 아아! 신뢰요? 너 멈출리 없지? 당연히 경찰에다 멈춰라 그래 니가 멈출리 없지 멈추면은 이건 추격전이 아니지 자 백업 요청 이 그라시아 형님이 백업 요청할때가 제일 아 백업 요청할때 그 말투 아 저기 말투로 한번 본다 문장이 제일 멋있습니다 어 오 오 방자 오 오씨 큰일났다 야 이거 눈길 적응 안된다 제발 주유소 가지마라 안되 이 자식아 안돼 가지마 아 제발 주유소 터지면 안된대 형님 도망가라 저 형님이 저 박았어 터질것 같은데 오케 형님 형님들이 처리해주세요 아까 저 사람 이거 봐왔는데 오오오 오 진짜 진짜 튕기겠다 나 아이고 아이고 내 문짝이 막 떨어지네 자 형님 네 처리해주세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문짝이 막 떨어졌죠 예 그..건 이유는 제가 이거 ELS라는 이 시스템이 그..불빛 아 저기 이 차에 있는 그거 LED를 불빛만 내는 효과가 아 저기 아 여기 정신없어 예 불빛만 내는 기능만 하는게 아니구요 이 차를 계속 새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ELS를 설치한 분들은 아마 게임이 자주 튕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거에요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 그래서 제가 뭐 어리 받거나 뭐 또 차를 아 또는 차랑 부딪혔을때 예 데미지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 ELS때문입니다 이게 자꾸 차를 새로 만들거든요 불빛을 낼때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상황에서는 계속 문짝이 떨어진 이유가 예 제가 이걸 키고 있어서 예 계속 문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불빛을 켰을때 그 그니까 예를들면은 그냥 내리면은 문이 이렇게 열리죠 예 또 문이 이렇게 열고 닫고요 근데 불빛만 키면은 예 문이 열려다 다시다 계속 반보로 하죠 예 그 이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우씨 왜이렇게 밝어 자 이동할게요 야 이거 말하면서 게임하는게 쉽지않네요 특히 GTF같은 경우는 집중해야되니까 좋았어 레티네 좋았어 유턴 아 잘 안되네 실례요 경찰입니다 오 렉빠라씨 야 잘 밀거진다 진짜 어디 어디요? 실례요 경찰입니다 야 이것봐 그냥 텀만 했는데 미끄러져 여긴데 , , , , , 워우우우 오? 맞다오? 오우우 자 뉴스티 빨리 오세요 오오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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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 형님 다 어디 До 일하우어 어? 시민인가 아이고ashi 그러거어 나오세요? 뭐해 빨리 나와 어디 있어어? wny야아 그물샷 헤헤헤헤 오 안 죽었어? 사람 또 어딨어? 이 사람이야? 아닌데? 저기다 나와! 야아 헬샷! 헤헤헤헤헤헤헤 어여아이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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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사건을 좀 처리합시다 자 앰뷸런스 빨리 오세요 잠깐만요 자 앰뷸런스 오세 빨리 오세요 자 견인체로 차 끌고 가주시고요 아아이 자꾸 이러면 앰블레스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아 내가 더 앰블레스 한번 해줘야 돼? 뭐야 I don't have an 앰블레스 available right now 아이씨 야 이건 진짜 현실에서는 용량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건 잠깐만요 일단은 차를 좀 치웁시다 이 차가 지날 수 있도록 아 이런 게 어딨어 잠깐만 실례요? 어휴 자 여기는 아 CSI가 있으면 좋을 건데 그런 것도 없지 여기는? 아 앰블레스 이 자식들아 빌런스 빌런스 M 아 나 진짜 이씨 얼른 오고란 앰블레스 조문할 때 그렇지 어딨어 아이고 아이고 자 앰블레스 차를 좀 해주고요 예 조만간 제가 한번 예 앰블레스를 해봐서 아 앰블레스 쓰읍 앰블레스 모드라 모드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예 한번 해봐서 어이씨 봐 이 도대체 의료 시 아 의료 시설 쪽에는 어떻게 돌아오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가다 이상 어렸어 여깄나? 아 저기 있네 죽었죠 사람? 죽었구만 그래 자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자 이동합시다 야 눈받이 아니라 정말 잘 미끄러지네 뭐였죠 엄청 잘 미끄러지다 오우 씨 액셀만 밟고 이렇게 미끄러진 건 처음이야 아 진짜 한국 같으면은 겨울에 쓰읍 쓰읍 어? 아하 아아아아아아 이거 근처 아니야? 저기 있네 어 실례요 어우 당혹겼네 실례요 경찰입니다 나오세요 오우 노오 오우 씨 왜이끄끄러워 오우 나 나 나 나 나 나 오우 노오 오우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예 반칙을 썼 반칙을 썼어요 어우 씨 너무 미끄럽다 오오 노노노노노노 좀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다 왔다 자아 가십쇼 넙 크흐흐흠 노 프라블럼 크흐흐흠 저거 뭐지? 저 여자 등쪽에 뭐 무슨 그림이지? USB 그림인가? 허흐흐흫 자아 크레인으로 계속 이동할게요 이삼아 겨울에 지금 다 얼었는데 물을 좀 어떻게 흐흐흐흐흐흐흐흰 자 싱그를 한번 더 받아볼까요 아니라 싱그를 받는 것보다는 네 잡읍시다 실례요 상둥인가? 야 이게 장난이 아니고만 오우, 쏘리 아, 진짜 한국, 하, 만약에 한국에 눈이 와가지고 에? 혼자 길이를 걸다보면은 쓰읍... 그... 하... 우동하고, 아, 우동이래, 씨 어묵하고 떡볶이 아, 호떡 진짜 먹고싶다, 호떡 호떡? 호떡도 안 먹은지 벌써 2년에서 3년 된 것 같네요 아, 참 한국,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이,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으니까 예, 그리고 뭐 굳이 한국에 들어갈 이유가 오, 소리 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뭐, 들어갈... 어... 들어가고 싶을, 아,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가족들도 보고 싶고요 예, 친구도 보고 싶지만, 지금 군대에 있어서 예, 헤헤 어쩔 수 없고요 왜 이렇게 차가 갑자기 많아졌어? 좋았어 내가 조사를 해주겠어 자, F5 자아 번호판 읽어봅시다 괜찮고, 괜찮고 괜찮네 어, 잠깐만 이 차가 수상해 괜찮구만 너 운전을 왜 그래 이 사람아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지 이렇게 딱 붙어서 가나? 좋았어, 너 일로와 자, 경찰입니다. 나 멈추세요 아이고, 바꾼 날렸다, 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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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열정적이시구만 아니, 이렇게 한다고? 어떡하지 다시 해 흐흐흐 완전 재밌게 묘기 부르시네 그렇지 좋았어 자, 이 레인은 저기, 클로저예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자아 운전을 왜 그렇다는 식으로 하시는가요? 뭐라고 했어요? 오오오 깡부 멋쟁이 오, 진짜 이 흑형 흑형님 되게 멋쟁이시네 하지만, 그렇다고 봐줄 순 없죠 show me some ID show me some ID 조용하네 다들 며단받이만 보여달라면 다들 조용해 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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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아 한번 조사해합시다 자아 멋쟁이 흑형님 어 왜이래이거 어, 됐다 자아 자아! 한번 조사해봅시다 자 멋쟁이 흑형님 어 왜이래 이거 어 됐다 자아! 우리 멋쟁이 흑형님의 과.. 아 저기 과거는 어떨까요? E-M-E-R-Y 어 이거 잘못했다 S-C-H-U-L-T-Z 흠.. 뭐.. 그렇고 그렇네요 당연하지 흠.. 어떻게 갈까요 형님? 나는 딜 할래요? 하..어떻게 딜..어떻게 딜하리 흐흐흫 자 뭐 어.. 형님이 멋..멋져서 제가 한번 봐드릴께요 자 가십쇼 우선 봐라? 일로와 경찰이 앞에 있는거 안보이나? 이럴줄 알아서 신고가 들어왔구만 지스사 폴리스 자아 뭐가 문제인가요? 도대체 뭐때문에 이렇게 운전을 멍멍이처라 어 여기 봐라 이럴차어 멈춰라 경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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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타라 자 경찰 타는 순간 다들 하는짓이.. 이거죠 백업 요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적전 하죠 아이고 어이구 많다 어우 든든한데? 실례요? 어우씨 어우 노오오 따세! 어우씨 실례요? 어이구 어우 너무 미끄럽다 이거씨 좋았어 굴러와라 나 일로온다 이게 바로 팀워크여 confronting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우 bik- 건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엄 lut の上に おう 오랜만에 코스 형님 만났나? bal d え ainsi short 一 ride passing オ 被 す な よ そ 私 어 운전 잘하는데? 아하 이건 아니다 го유워 ve 잠깐만 잠시만 뭐야 오 아 누리 내리라 움찔하 아 잡았네 나이스 자 당신 체포되었습니다 형님 좀 데려가주세요 나이스 gibi 멋있다 형님 잡았지 안타 벤더스 도란 신고된 차량인가? 그래서 저렇게 되는건가? 못하는거야? 자 일단 사이렌을 끄고 자 이쪽은 클로즈에요 11번 알았으 자 견인해주세요 자 자세한 조사는 차이가서 합시다 어 브레이크 밟을때 소리봐 가자 실례요? 오우씨 너무 밝아 이게 이것이 바로 겨울에만 나온다는 그 좀비같은 날씨군 좀비가 나올거 같지 않아요? 레포드의 레포 옛날에 레포드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안개만 보면은 약간 좀비가 나올거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니까 날씨도 흐리고 안개가 꼈을때 특히 이런 날씨 갑자기 앞에 좀비 오우 왜이렇게 샷 안보인다 오우 죄송합니다 영상이라 너무 밝게 나오네요 아이고 이거 왜이렇게 밝으나? 왜이렇게 밝어? 야 LED도 안보이네? 아이고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했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어 앞이 안보여? 하하하하 저도 안보여요 아이고이씨 야 이거 진짜 똑바로 보지 않은 이상 그냥 틀릴거 오우야아 이것이 쓸데없는 그 뭐냐 창문 부분인줄 아는데 좋네 어우 다 보여 좋았어 이것이 바로 하이텍이야 하하하하 잘 보인다 허헤헤헤 이래서 경찰관들은 아 경찰관들한테 돈을 많이 두.. 저기 세금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돈을 좀 줘야돼 왜냐면은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도 지금 이렇게 범인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아 이거 핵에다 안보인다 이씨 하하하하 자 참고로 여기있는 이 빨간불은 이거 약간 버그같아요 오 이상함 오우! 오 이상함 자식아 너 그 쪽에 빵 안보인다 오는거야 지금? 일로와 자 일로오세요 아 안겨서 보일려나 이게? 아 내가 안보인다 이씨 자 내 소리를 따라오세요 자아 조사를 해봅시다 아이고 진짜 안보인다 아우 너무... 야 죽겠는데 지금 이 GTA 안녕하세요 병자차를 못봤죠 거기다 제 차가 흰색이라서 자 일단은 면허증 보여주세요 나왔다 옆에 누군가요 남자친구 나이가 되게 젊은걸 봐서는 결혼을 방금 하셨거나 근데 결혼한거 치고는 옷차림이 예... 아마도... 남자친구겠죠? 아님 말고 오 됐네 맨허증 짓서 자 이리로 오세요 저 희새가 뭐야 아 또 술채셨네 이 겨울에 술을 먹고 자 내리세요 플레이스 핸 핸스 온더 루프 어디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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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다며 오 노오우 아 차 없어졌네 자 형님 올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자 남, 납혼치구분 자 일단 차를 조사해봅시다 맨허증이 취소가 됐는데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아 안나오네 진짜 무기랑만 완전 반전이다 자 내려주세요 그리고 차를 견인해주시고 자 당신은 그냥 가세요 자 가세요 자 나중에 다시 저기 여러 친구나 또는 뭐 여동생이나 누나 하여튼 연락을 하세요 자 저희는 어 이제 바다 닫았다 좋았어 아 그게 좀 어둠 아 저기 너무 밝다 얘기놨죠 자 어린이야 여기있다 아이고 스트레쉬 하셨어요 이 추운 겨울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저기요 멈추세요 아이고 야 격렬탈이 통하면 돼 아 왜 이쪽을 아 이러면 내 차가 없어져 잠깐만요 차를 좀 빼고 좋았어 자 당신은 책벌이었습니다 진상짓 하지마세요 다음부터는 집에서 얌전하게 술을 마시세요 밖이라서 벽나발 불 아 저기 벽나발 불지 말고요 실례합니다 참 기억나 아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거 경찰 부대 첫번째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했을걸 아마도 예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오 이 밑에 이거 방사대 되는거 봐 오 멋있다 척불인가 빨불이죠 오케이 좋았어 야이 처음에 경찰 부대 찍었을 때 생각나네요 그때는 말도 안하고 모드도 안 돼있고 이 차 뭐야 그래 내가 봐준다 내가 6번 그렇지 6번 그렇지 자 백악물총 오 오 이 이런 앵글로 해도 나쁘지 않네요 1인칭 멈추라 멈추라 그런 차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앞에 범퍼가 보이고 크라운빅 엔진이 보이고 아 엔진 본듯이 뚜껑이 보이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미끄러지고 어이구 박았다 좋았어 멈추라 경찰에다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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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 잡아라 그치 나이스 맨 아 이러면 내 차가 없어질건데 아 안올 수 있겠다 그렇지 자 자 형님 좀 체포해주세요 그치 자 테라크라이 뭐였는지 뭐였는지 주사해봅시다 아 아무것도 안 나오네 어 이 형님 죽겠다 이 나무 안에서 다 얼어있을건데 자 자 가져와주세요 자 인제 영화가 끝내야 될것 같은데요 예 40분 넘었네요 자 그러면은 그리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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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이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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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봅시다. 오오오오 오 오 오오오 오오í 소리 흐흐이씨 네 계속 계속 이동해볼게요 자 경찰서까지도 한 번 달려봅시다 운전 연습하는 기념 아니 운전 연습하면서 달래라 오 노우 오 재밌다 이거 됐다 다왔다 예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는데 예 이게 오늘은 달려본적 예 달려본 기획이 없어가지고 예 일단 달려봤습니다 자 경찰모드 101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어떤차를 할까요? 예 경찰 형님들의 삶 11번째 11번째에 나왔던 차들중에서 한번 골라주세요 이 차를 할까요? 아 아닙니다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예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를 할까요? 이 차를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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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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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